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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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같은 카드 아니야? 소재로 엑시즈 그 어쩌구 미칸코야 안나오니? 너 혹시 안나와? 슬리피 메모리 하나 더? 앵봉 메모리 이러면 소재 다섯 장인가? 이제 얘가 에이스라는거죠 보자 상대가 발동한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이 카드 두제 제거하고 어쩌구저쩌구 배단에 돌리고 어쩌구저쩌구 확인 드로우 오! 왔다 자신은 한장 드로우합니다 예 자신은 한장 드로우합니다 예 소재수 요거수만큼이죠 슬리피 메모리 자신은 한장 드로우합니다 예 확실히 세겠다 근데 마법 확실히 세겠다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봐라 베스트 짱찾 뽀뽀 우리 하르 네 서치 불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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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착시켜주고 이걸 받아 지즈케이라 선물이야 죽어라 죽어라 아 맛있다 하하하하하하 아 재밌다 저 털 샌드위치를 없앴어 하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.